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이곳 재활용품과 폐자원을 활용해 더 멋진 생명공간으로 꾸몄는데요. 생명도시를 내세운 시흥시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도시농업 그 성과와 무대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바로 제1회 시흥시 도시농업 박람회입니다. 옥수수, 감자, 연, 메밀, 수박, 참외 각가지 식물들이 직접 텃밭공원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채소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도시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실제 모델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옥상 텃밭, 주말농장, 박길체험장 등 유형별로 도시 텃밭을 조성했는데요. 도시농업을 막연히 힘들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기, 책으로만 보여줬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면서 카톡에다가 글 올려서 엄마들한테 쫙 뿌리려고 했거든요. 너무 좋다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는데요. 용두레, 맞두레 등의 이용법을 알아보며 전통 농경문화 체험도 해보고 친환경 논학교와 밭학교에선 모내기와 씨 뿌리기 등 도시생활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는 농촌체험이 가능합니다. 농사지어 때 쓰였던 건데 이거 집중해보니까 힘들고 재밌었어요. 거리 곳곳이 알찬 톱밭으로 꾸며진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이곳은 시흥시 7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조성한 생명의 뜰 전시장입니다. 아파트와 학교, 복지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리 짜투리 공간에 농작물을 심어 결실의 기쁨도 맛보고 지나는 이들의 눈도 즐겁게 해주는 걷고 싶은 거리 전국 거리 텃밭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들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농작물이 싱싱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주말 농장을 찾아 먼 길을 떠나시나요? 우리 집 앞 농장은 어떨까요? 박람회에선 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 모델도 제시했는데요.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를 느끼고 수확의 기쁨도 맛보고 값비싼 채소값 걱정도 없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마을을 가꾸는 동안 이웃들과 돈독한 정도 생기는데요. 아파트 농업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는데요.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셔서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보람있게 잘 길렀어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휴락통 주말농장. 친환경 주말농장으로 시흥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시흥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15개 공공형 주말농장을 12개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박람회에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는데요. 그중 자연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선류로 사람들의 길을 사로잡는 음악 동호회 연주도 도시농업 박람회에선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시흥시는 계속해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과 주말농장, 교육 텃밭 확대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 도시농업 박람회는 관과 우리 시민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도와주시면 한 50% 정도 수준에 올라갈 거예요. 내년도에 다시 이것이 시민의 품에 안겨졌을 때 시민들이 노력하고 또 이 아름다운 텃밭 공원을 갖고 오신다고 하면 내년도, 후년도에는 한 120%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농업 텃밭 공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꼈던 도시농업을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한 현장 제1회 시흥 도시농업 박람회에선 당장 우리 주방, 우리 마을에서 실현 가능한 도시농업 형태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감만족의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더욱더 즐거웠던 시간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행복 공동체를 만지는 데 기여하는 박람회로 계속되길 기대합니다.